네, 토론의 품격이 가장 높은 박연민 토론사무소, 박원석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1부에서 말씀드렸던 지지율 관련한 여론조사 개요 알려드리겠습니다. 31.2% 긍정평가 나온 이 조사는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븐 의뢰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2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또 24% 긍정평가가 나왔고 또 부정평가 65% 나온 여론조사는요. 한국 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들은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자세한 내용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감사원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인데 키워드는 무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례하다라는 반응이 나왔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무례하다라는 걸 지금 해석을 해서 공세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해서 서면 조사를 했습니다. 지지관계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한 건데 전직 대통령들도 다 했는데 하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거 정치적 의도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강 의원님? 저는 이 감사 전체는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월북이라는 성항 규정, 성격 규정이 너무 성급하고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요. 때문에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는 있다고 보는데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질의를 할 필요가 있었냐. 그게 필수 불가결했냐. 국정원장들 대상으로 한 조사도 아직은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오늘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면 질의의 내용이 대통령이 최초로 서면 보고받고 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무원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3시간 동안에 어떤 판단과 어떤 지시를 했느냐. 즉 대통령의 부작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점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데서 나오는 불쾌감이 무례하다. 이런 반응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두 번째 쟁점은 과연 감사원의 이번 감사, 특히 대통령에 대한 질의. 이거를 현재의 대통령실이 몰랐을까. 현재의 대통령실과 어떤 교감하에 혹은 지시하에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직접 지시는 안 했지만 이거를 몰랐다면 이 정부는 국정운영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이 정도의 논란이 될 만한 감사원이 어떤 행보를 하는데 그거를 공유 안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공유했고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이죠.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로는 감사원이요. 지금 지난 정권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권위기도 그렇고. 34가지 특정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지난 정부를 향한 사정의 선두에 감사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이 사정기구이긴 하지만 이랬던 적은 없었거든요. 일례로 지난 정부 때 노원전 폐기 관련해서 산자부 등등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했을 때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감사였고 그때 감사의 초점은 정책 판단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한밤중에 몰래 어쨌든 사무실에 들어가서 관련 서류들을 폐기하고 그걸로 정책 판단을 합리화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른바 직권남용 등등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이어서 그건 약간 뭐랄까요? 대쪽 이미지? 그리고 감사원이 할 일을 한다 이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일종의 전정권을 향해서 감사원이 선봉해서 정치 보복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왜 그러냐면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면서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런 답변을 해가지고 그때 사회를 보고 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장도 화들짝 놀라서 진도우 위원장.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고 그리고 주목할 사람이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이분이 지난 정부 때 월성 1호기 감사를 하다가 일종의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인수위 전문위원을 거쳐서 몇 단계를 건너뛰고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요직 중의 요직이죠.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스타일이 워낙에 터프한 데다가 감사원 내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고 내부 감찰도 하고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이런 어떤 감사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 이래서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윤회관 아니냐. 일종의 결초보운성 그런 지난 정부를 상대로 하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정치적 논란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문 대통령에 대한 이 감사원의 질의는 시기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꼭 필요하거나 필수 불가결을 하진 않았는데 정쟁을 키우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미 내린 결론을 끼워 맞추기로 전직 대통령에게 던졌고 감사원이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이 사안이 커요. 서해 공무원 핀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을 하고 그리고 정권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던 가장 큰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서해 공무원 핀납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언론에서 잘 보도가 되지 않았고 일부에서만 보도가 됐지만 국민들이 정말 많이 분노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저렇게 추락을 했든 어쨌든 해상에서 저렇게 되는데 생명을 빼앗기는데 북한에서 그 자리에서 정말 끔찍한 말로 달하기에는 끔찍한 일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일지가 이미 언론에 잘 나오고 있지만 그 당시에 왜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을 했느냐라는 볼 때 한 가지 이유 중에 사실은 굉장히 개연성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다음 날 유엔의 종전선언 연설 녹화 일정이 잡혀 있어서 그 일정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했다. 아니면 더 이상 거기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건 합리적인 의구심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점들을 아마 감사원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감사원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고 진상을 파악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걸 서면 조사를 요청을 한 건데 문재인 전 서면 조사를 요청을 할 수 있죠. 전지 대통령에게도 했으니까요. 검찰도 했었고 감사원도 했었고 했었어요. 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주목하는 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무례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의 언행을 봤을 때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강한 어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대신 서면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례하다. 저는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15세기 16세기 조선시대로 돌아간 거 아니냐. 가로열고 감히 나한테 무례하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 말고 다른 민주당의 핵심 의원들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웠던 의원들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격앙된 표현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면서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떠냐. 정무적인 판단을 했냐. 감사원장이 어떤 날 다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이 무고하게 죽었고 그 가족들이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진실구명 차원에서 감사원이 하는 일들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나를 감히 건드리려고 하느냐라고 했던 그 부분을 우리는 더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서면 조사하시면 돼요. 응하시면 돼요. 하기 싫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굳이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무례라는 표현을 쓴 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무슨 지시를 내렸냐. 또 생존 보고를 받은 후 사망까지의 3시간 동안에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서면 조사인데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야당에서는 어쨌든 이걸 가지고 봉건적 사고냐 신분제냐 이렇게 막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알려진 그런 표현의 수위보다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낯설게 느끼시는 거 같아요. 그런 말씀을 잘 하시지는 않는데 이게 또 전언이어서 그런데 복수의 전언자에 따르면 그렇게 실제로 말씀하셨다라고 봤을 때 상당한 불쾌감을 표현을 한 걸로 보이고 미루어 짐작한데 이건 저의 추정이긴 합니다만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감사를 거부하면 거부했다고 또 얘기할 거고 또 거기에 응하면 또 응한대로 그런 결론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거고 그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례라는 표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이 상황을 대했다면 조금 너무 나간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법위에 설 수 없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잖아요. 자칫 그런 국민 정서를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했다고 보고 다만 전반적으로 그 질의서를 보낸 것 자체가 이 감사의 전체 윤곽과 취지로 봤을 때 무례가 아니고 무리해 보이긴 합니다. 무례가 아니라고요. 무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야당으로서 그에 대해서 반발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국면 전환용 아니냐. 지금 현 정부가 수세에 물려 있으니까요. 이슈를 이슈로. 그런데 저는 국면 전환이 될까. 오히려 또 다른 악재를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자칫하면 이게 정치 보복 프레임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잖아요. 적폐청산이라는. 전정권 때 현 정권의 대결로 된 거니까요. 프레임보다.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을 건드리는 건 민주당을 최대 결집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게 남아있는 정당이고 이제는 친명, 비명, 비문 이런 거 없이 최대 결집해서 윤석열 정권이랑 한번 싸우자.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많이 믿는다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이 저는 설득력을 얻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기국회 앞두고서 신구 정권이 충돌하는 모습으로 갔을 때 현 정부 국정운영에 이렇게 도움이 되겠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좋은 정무적 대응은 아닌 것 같다. 만약 정무적 고려가 여기에 작용을 했다면. 무례가 아니라 무리다라고 또 얘기를 해 주셔서요. 자, 국정감사 얘기도 사실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정권과 현 정권의 대결 양상이라는 정치적 경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셨는데 국감도 5년 그다음에 VS 5개월입니다. 5개월 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세게 하겠다. 아니다. 우리가 이제 5년 동안 뭘 잘못했는지 하겠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거든요. 국감 어떻게 대충 전망하세요? 실제 국감 많이 해보셨잖아요. 과거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첫 번째 국감에서는 보통 이전 정부에서의 결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했던 공약들 있죠. 대통령 공약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만들고 그걸 통과시키는 데 주력을 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여가보 폐지를 위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원이나 얘기를 조금 다시 하면 감사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했고 이것이 굉장히 용산과 뭔가 굉장히 잘 조율된 안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민주당에 흩어진 민주당의 세력들을 더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도 사실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됐었던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숫자 부풀리기 했던 일자리 정책 문제를 정말 전면 개편해야 되고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나오는 숫자 겉으로 나오는 숫자보다는 실제 바닥에서 있는 소득불평등이 더 심하게 됐다. 심각해졌다. 이 문제도 사실 국정감사에 다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5년간 하지 못한 것들. 법사위도 있고 쟁점 많습니다만 어떤 것들을 중점에서 봐야 될까요? 저는 보통 국감 때 특정 몇 개 상임위의 이른바 큰 이슈 정쟁거리가 이렇게 몰려있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모든 상임위의 정쟁거리가 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일단 가장 격전지가 될 법사위, 과방위. 그런데다가 외통위, 외교부 장관 지금 해임건 의원까지 냈는데 외교부 장관이 국감에 나오면 그 국감을 야당 의원들은 거의 외교부 장관은 비토하는 식의 국감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다가 교육위, 김건희 여사 하기 관련해서 곳곳에 어쨌든 쟁점이 산재에 있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고 인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대해서 정책적 대안을 찾는 그런 국감이기보다는 여야가 거의 치열하게 싸우는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 가지 이제 여당에서 이거는 5년짜리 국감이다.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의 실정과 관련해서 실정을 들추기 위해서 아마 현 정부에서 평소에 주지 않던 자료들을 마구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못 보던 자료들이 나올 것이다. 5년 국감이냐 5개월 국감이냐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쭤봐야겠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